정말 옥녀에게 많이 못할 짓 많이 했잖아요. 미워도 많이 했고. 옥녀에게만 그랬나요? 온 국민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죠.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내가 직접 행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. 내가 널 다치게 했다고?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. 이럴 것 같아요. 그렇지. 지금 문정화호야. 아직 못 나오고 계세요. 문정화호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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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나와야 된다. 나와야 된다.